자동차용 구동, 제동, 현가 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동 부분에서는 하프샤프트와 CV조인트를 생산하고 있고, 현가 쪽에는, 현가 제동 분야에서는 브레이크 디스크, 너클 캐리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패밀리 컴퍼니들이 같이 나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대학은 아니고요. OK, so this company is, this Korean company is called Sohan Inobility, and what they are dealing with is car parts. 특히, as you can see, they have braking and suspension parts, like brake discs, and also aluminum. 혹시 그러면,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 보여주게. Let's check out what the actually look like, and what they are good for, and how they are made.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품들은, 자동차가 제동을 했을 경우, 브레이킹 시스템을 해주는 브레이크 디스크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들은, 이제 안전, 자동차의 안전 부품에 들어간 제품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자동차의 전륜, 후륜 쪽에, 자동차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무게를 지탱해 주면서, 자동차 노면에 있는 장애물들, 트러블 발생했을 시, 차체에 손상해가지 않게끔, 충격 흡수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아, OK, so as you can see, these first parts, they are really important parts of the brake system, which is, of course, for the safety of the car and the passengers and the drivers, right? However, these are also really great at taking away the shock, if there is any kind of damage occurring to the vehicle, which again is for the safety. So this company, I think, this company is not just dealing with car parts, this company is dealing with safety. 혹시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다른 회사의 차이점은 저희가 경량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경량화 부분에서는 다른 경쟁사보다 무게도 줄이면, 결국은 연비는 향상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연비 향상의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쪽도 있지만, 저쪽 분야에서 저희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et's check out a little bit more what they are doing. 아, 조인트! 네! 이쪽이 저희가 주 생산품이 CV 조인트 라인들이고요. 일단 기능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트랜스미션,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저희가 휠, 바퀴까지 전달해줘서, 전달해주는 그 링크 역할을 해주면서, 그 힘을 바퀴로 전달해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끔 해둔 역할을 해서, 구동,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좌우, 회전할 수 있도록, 각도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Ah, so these parts, good thing, because I never learned anything about cars. These parts are the ones, those are transmitting the energy from the motor and the engine into the wheels. So because of this, the car can go forward, backwards, right, left, everywhere. And he's saying that they are focusing mainly on these products. 그러면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은 왜 좋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회사들보다 좋다. 이 점은 좋다 아니면 이 점은 자랑스럽다. 저희가 한국에서 거의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안에 이 가공 기술이 저희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항상 핸들을 좌우로 많이 꺾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파손이 되어버리면 차가 전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내가 원하는 각도로 갈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정밀 가공이라든지 이 안에 직접적으로 이 재질에 대한 강도를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좀 더 안전하게요? 그래서 수명이 이제 다른 제품보다 수명이 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뭐 본거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에 대하여 굉장히 다가와서 이 장비를 gj命리해보는 게 이 때문에 이런 구비를 만들 수 있게려진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게 그런 가지 방법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ова 같은 기술이 불가능을 기능하니까 이런 기술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게 가능한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냐?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에 전시회를 또 나오면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동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연계되어서 자율주행 그런 부분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미래 모빌리티 쪽에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아예 그쪽 전문 모듈 사업으로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